머리도 너무 지끈거리고... 아휴 스트레스야... 다리는 또 퉁퉁 붓고... 왜 이러지? 아무리 주물러도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럴 땐 바로바로 순자담 더 시원, 순자담 더 슬림! 뜨거운 두피열과 스트레스 타파! 아침이면 붓고 운동으로도 안 빠지는 코끼리 다리는 이제 안녕! 가볍고 끈적이지 않는 제형이라 되게 산뜻하다! 버블 타입이라 흐르지도 않네? 이거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편하고 편하잖아? 세상에! 천연화장품 식약청 인증 뿐만 아니라 종아리 붓기 개선 인체 적용 시험 완료 제품이라고? 이 제품 완전 요물이잖아?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와 매일 찾아오는 부종! 이젠 순자담 더 시원, 순자담 더 슬림!